정부가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전반적인 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상회복 1단계에 돌입해 3단계에 걸친 점진적 방역 완화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9일엔 최종안이 발표됩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공청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장기화된 거리 두기로 큰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고려해 유흥시설을 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실내 취식이 이루어지는 식당, 카페에 한해 미접종자 규모를 제한하는 현행 방역 조치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일상회복 1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체 정원의 5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찬송이나 통성기도 등 방역상 위험도가 큰 행위들은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